냄새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간은 먹어봤는데 소둘골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봅니다 냄새가 오늘도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아삭한 맛 아삭한 맛 호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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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음 흐흐흐 으흐흐흐흑 흐음 음 생각보다 비린내도 전혀 없고 부드러운데 안에 약간 씹히는 식감이 있는 맛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제 깨끗하게 먹은거 같아요 저는 찹쌀과 샤워크를 만들어서 먹어서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냥 먹어야지 그치고 싶어서 드시면 마세요 정말 맛있네요 고춧가루 와우 우주 너무 맛있어 초콜릿 고 national 시은 Unix 낙지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뼈뼈뼈뼈뼈 흐흑 헉 헉 흠 흠 흠 흠 흠 흠 아이스크림 흐흐흐 앗 와우